사랑시고 배꼽은 복도 그대를 만나고 내가 사는 이곳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Over sunshine 사랑에 빠지는 수녀는 밤새도록 잔도 못 이루고 라라라라라 노래만 부르네 그대를 생각하네 사랑에 빠진 그 소녀는 밤새도록 전화기만 붙잡아 미소 짓는 그 한 소녀가 나란 걸 모르지 사랑치고 배꼽 행복도 그대를 만나고 내가 사는 이곳 별빛보다 더 아름다워 지금 걸리는 총각이야 결혼한 속 한마디 지금 좋습니다 긴가빛까지 축하합니다 화이팅 한 번 화이팅 오늘 김병찬 가구세서 신부님이 진대하는 가구인데 신랑 공충형과 신부 김보은 양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십시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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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라 입장이 되겠습니다. 입장지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입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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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존경하는 주례신님으로부터 귀중한 흔인재학을 다니는 서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헌인함에 있어서 서로 더 맥시리로 파괴하는 흔인재학을 받겠습니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제가 받을 수 있으면요. 신랑인 춘현군과 신부 김보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격하고 서로에게 진실한 남편과 안으로서의 부르는 다인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질문 소리 들으셨어요? 신랑인 춘현군과 신부 김보은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들을 모신 자리에서 1세기 동안 고락을 함께할 수가 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여기 있는 주례는 이 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예언을 교환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덕경인 홀의 절차를 마치고 존경하는 주례진 등으로부터 결혼생활의 자원으로 삼아야 하는 귀한 주례자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에 다시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 임중현군과 김보은 양의 두꺼 거룩한 순간을 품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도와주신 분의 학생들만은 항상 기쁘고 건강한 인생활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배린 상황을 주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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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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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시 신랑 신부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하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신랑 신부 행진! 신부 행진! 신부 행진! 신부 행진! 축하드릴자! 다시 한 번 더 희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하십시오. 고맙습니다.